아니, 제가 얘기했잖아요. 안 비치면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왜 그래요? 안 비치면 그냥 선생님이 이걸 위치를 안시고 지금 빨리 안 되는 거잖아요. 아니, 윤석열 몇 시에 출근하는지 그 시간만 얘기하는데 안 비치고 있는데 그게 뭐가 안 돼요? 아니, 출근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. 아니, 대통령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에 대한 관심 있는 거죠. 지금까지 출근하지 않은데, 선생님이 그걸 방송으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잖아요. 아니,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요? 제가 뭐 찍지도 않고 얘기하는데. 그게 어떻게 위해입니까? 그게 어떻게 위해가 돼요? 대통령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는. 지금 이 장소는 경호구역으로 설정이 됐어요.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이 이 위치를 알리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경고 말씀해주세요. 아, 알았어요. 얘기 안 할게요. 얘기 안 하면 되죠? 몇 시에 출근하다가 얘기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. 안 할 테니까 기다리세요. 아, 싫어요. 방송을 멈추는 건 내 권 아니에요. 방송을 여기서 멈출 수 있는 권한은 없으신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. 네. 내가 얘기하잖아요. 네. 얘기하라는 데서 지키고 있다고. 아니, 그리고... 경호구역 밖으로 이동하시겠어요? 싫어요. 왜, 왜, 왜 해야 돼서? 제가 여기 앉아서 커피 먹으면서 내 방송하고 있는데...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해를 하셨는데, 왜 오늘 들으시죠? 왜냐면은 지금은 얘기하신 대로 제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제가 만약에 경호구역이나 여기서 저기를 찍거나 그런다 그러면은 당연히 제가 얘기하겠지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한 번도 저기를 찍은 적도 없고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끌 수가 없습니다. 얘기하신 것처럼... 네. 네. 선생님이 출근하시거나 왜 이렇게 출근하시거나 안하시나 보시는건 전 상관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시는 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어기고 있다 그러면 출근하는 시간대나 지나고 있다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 제압을 우산으로 다 막고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언제 출근을 할 것 같은 시간을 알면은 내가 이렇게 미리 여기서 춥고 떨지 않을 수 있을텐데 좀 아쉽긴 하네요 하여튼 다시 한 말씀 드리지만 저는 경찰 분들이나 경호인력들과 싸울 의도가 전혀 없구요 여기서 뭐 누구를 해야 할 마음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원하는 거 제가 찍는 것만 찍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갈 테니까 보시고 계시는 우리 경찰 관계자들 그 다음에 경호인력 분들 저는 제재에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11분입니다 너무 웃겨 이 상황이 빨리 어쨌든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알리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지나가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축 좋으신 분은 여러분들이 먼저 알 수도 있어요 제가 약속한 것처럼 지나갈 때 시간 얘기 안하고 지나갔다는 얘기도 안하고 지나가고 나서 다 가고 나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약속은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야지 저도 여기서 계속 촬영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0시 12분이에요 경찰이 5명이 검은색 우산을 쓰고 제압을 막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13분입니다 와 진짜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들은 다 견인해서 가네 여러분들이 내 앞에 있는 이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정말 웃기다 어우 추워.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. 담배 한 대 피고 올게요 들리시나요? 들리시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너무 멀리 있어서 안들릴 수도 있는데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들리시나요? 아니면 찐식 소리나면 2번, 잘 들리면 1번 눌러주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. 협조 잘 할께요. 그래서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저도 마찬가지로 제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게요 잠시 후에는 방송을 안 끄시겠다는 건데요? 안 끄게요. 안 비치잖아요 안 끄고 얘기도 안 한다니까요. 오늘 보세요. 어차피 다 모니터링 하고 계시잖아요. 다 지나가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을 해 드릴게요.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려주세요. 일단은 불편함을 넣어주세요. 좀 더 멀어 Rising 지금 시간이 10시 15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지나가는 시간은 다 지나가고 나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경호인력들과 협조를 잘해서 저도 앞으로 편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금 시각이 10시 16분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10시 18분에 출근할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왠지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우 춥다 상품할 때 저희는 또 가려 드릴 테니까 네네 지금 시간이 10시 17분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10시 18분 입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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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아무리 막아도 다 보이는데 네 네 10시 19분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무 얘기도 안하고 있어요. 분명히 안한다고 그랬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갈게요. 이제. 됐죠? 다들 힘드실 텐데 고생하셨어요. 갈게요. 네. 고생하셨습니다.